rol Gegner 절이 여러분은 모두 함께 밤새우에서 손을 흔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치가 시도 시작한 nunca I want to see it, make it, move it, use it, now baby, don't refuse it, shake it, take it 와 이렇게 플래스가 많이 터질 수가 없나요? 먼저 쇼트 부문을 시작으로 해서 각 부문 시상을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제가 보러 209번, 박미영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영예 4위, 적으로 350번, 이란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모델에서도 지금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제와 좋은 생각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 선수입니다, 적어번호, 303번 김수현 A 선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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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델의 그랑프를 기록했던 우리 정민이 선수가 미즈비키니 미디움에서도 좋은 모습을 걸었습니다 야, 그러면? 1위를 정말 사실은 정민이 선수를 누르고 1위를 할 수는 과연 어떤 선수입니까? 우선 번호가 굉장히 좋네요 미즈비키니 미디움 미디움 자 길어서 같은 스타들을 누른 미디움 1위 잠깐만 1, 1, 1 소아름 선수 축하드립니다 잘하면 잘한다 1, 2, 3 2, 4 1, 2, 2, 3 1, 2, 3 1, 2, 3 1,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